그리고 그에게는 전기를 켜고 끄는 동작을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했죠. 그 사이 다른 카메라로 모범에 대해 발을 찍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죠. 혹시 감 잡으셨습니까? 이제 두 화면을 같이 보시죠. 자세히 보면 전기가 들어왔다 꺼질 때마다 오른쪽 발이 까닭까닭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저 슬리퍼 안에 뭔가 투명한 장치를 해놓은 것일까요? 다음날 PD 검증단은 금속 탐지기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집이하지요? 만약 슬리퍼에 전기장치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요란하게 울리겠죠. 참고로 보통 슬리퍼에는 아무리 갖다 대도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슬리퍼의 금속 탐지기를 대부자는 제안에 모하메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금속 탐지기 체크를 난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방에서 나간 모하메드가 뒷문을 통해 몰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내를 다그쳐 찾아다니길 20여 분. 남편이 전화가 왔거든요? 집에서 집에 있대요. 멀쩡하게 웃으면서 촬영을 하다 말고 그가 정문도 아닌 뒷문으로 사라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PD 검증단은 모하메드의 슬리퍼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슬리퍼는 가져가지 않았더군요. 그렇다면 까닭거리던 오른쪽 슬리퍼에서 경고음이 울릴까요? 이런 슬리퍼 안에 뭔가가 있었던 것이로군요. 전기를 켤 때마다 오른쪽 발을 괜히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흐르는 전기로 만병을 다 고친다는 모하메드 최능력의 비밀. 그것은 바로 특수 제작된 오른쪽 슬리퍼였던 것입니다. 아 참 윤현주씨 표정이 또 세계적이군요. 철한 사람 참. 어떻게 또 이런 사기꾼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모든 비밀은 다 슬리퍼에 있었던 거예요. 랜드씨가 직접 나오셨는데 알고 계셨던 거죠? 랜드씨는. 랜드씨는. 네, 저는 충분히 분명했었는데요. 그 특수 제작은 페이지 50, 라인 3의 마직북. 그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신하고 계셨대요. 왜냐하면 그게 마술교본 50쪽 셋째 줄에 나와있었대요. 그럼 실제로 저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잘보자죠. 자, 보 descending. 아, 너의 유 platinum actors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Curiosity Candle wilderness. 아, 실버 정말 많이 들 novamente. 어, 실버 도착되어 salt Shark Shark church. 아, 실버 도착하셨다고요? 어tag엔 실버가 나와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버튼이 보이시죠? 열면 과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매우 간단하고요. 슬리퍼를 신게 되면 당연히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 스위치가 ON이 돼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감전이 돼가지고 짜릿짜릿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슬리퍼를 신고 있으면 엘렉트리크 쇼크를 신고 싶어요. 아니요. 시작을 시작하면 아주 작은 쇼크를 신고 싶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터치했을 때는 잠깐, 아주 조금의 그런 전류가 통하는 걸 느끼겠지만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응issen сокined 훨씬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하네요 색 gentle 가연 오우 이것이 귀 기ias이 박근혜 씨 몸에서 나온 나쁜 기운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거 보세요. 계란의 윗부분에 작은 구멍을 낸 다음에 여기 따로 만들어진 식용색소를 이용한 피를 가지고 거기다가 조금씩 넣어주면 되는 거군요. some tape over the end 그런 다음에 그 위에 테이프를 붙이고 There's to look like this. 그러면 이런 완성작품이 되는데 전혀 다른 계란하고 차이가 없죠. You saw that. But if you look at the video tape of the Malaysian healer. He always holds his thumb over this end. He shows the egg very plainly like this, but never this end. ив initiate 종이 입을 태우는 거. 그것도 뭐예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한천히 보여주신답니다. 어머! 아, 빨리 뱉어! 뱉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는 어떤 특수의 비밀이예요. 비밀이요? 이건 마스위가로서의 전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랜디씨도 이제부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랜디씨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긍정적이니까요. 이 일을 통해서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걸 모르는 서민들에게서 많은 돈을 빼앗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신 랜디씨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